이렇게 이런 체이사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대용으로 만들었었고 주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요소가 있다고 저희 되게 오랜만에 지금 떼거지로 모였어요 떼거지로 이렇게 많은 건 또 오래간만인 거예요 그러게요 5인이사는 금지인데? 자 오늘 오랜만에 광분하는 의사들 찍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광분하는 의사들에서 되게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 에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가 언제야? 분석을 하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거만 했는데 악의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또 좋은 거 좋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네 오 그러셨어요? 우리 광고를 좀 분석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요 용자가 나타났어요 네 주변에 물건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이야 잘 지내드네요 이야 쑥이 웨이 웨이 네 여기 동그란 거울은 뭐예요? 조개 그 유명한 턴테이블이라고요 턴테이블? 뭐라 하는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오늘 이거 하려고 산 거야? 우리 그러면? 네 샀어요 오늘의 메인 제품 저희가 광고를 분석할 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대상 웰라이프에서 나온 환자식 뉴케어입니다 뉴케어? 네 뉴케어를 하는데 우리가 누구랑 같이 광고를 분석할 거냐 찾다가 생각해 보니 이거 제일 많이 처방하는 사람? 이거를 늘썩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입원전담 전문의로 일하시는 김준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신도 이거 처방할 때가 있긴 있나요? 입원 환자가 좀 적어서 거기는? 저는 처방하지 않는데 저희 집에만 아 집에 많이 있어요? 저희 처갓집에 아 어르신 때문에? 우리 장모님이 거의 지금 달고 드시고 병원에서도 이거를 부르는 다른 용어는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환자분 식사 못하시고 뉴케어 주세요 보통 명사처럼 된 거죠 보통 명사가 된 거죠 사실 이 광고 분석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저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요? 진짜 막 광고를 열심히 하는데 별거 아닌 거를 사람들이 광고 때문에 좋은 건 줄 아는 제품은 진짜 많은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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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진짜 좋은 건데 잘 모르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아 나 청년사 얘기한 줄 알았어 일단 광고를 보죠 광고를 봐야 분석을 할까요? 알겠습니다 뉴케어는 광고가 되게 여러 편이 있는데 뭐 봐요? 뭐부터 봅니까? 제일 최신 거부터 좀 볼까요? 어 이거는 아버지 단 한순간도 대충 사신 적이 없다 인생에서 제일 무서운 게 대충이야 대충 대출 아니고? 아버지 단순간도 대충은 없어야 한다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젠 아드님이 챙기세요 잘 챙기면 깽이약기 단 한 번도 날 빈속으로 보낸 적이 없다 속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거야 자신 나봐야 저 맘을 알지 엄마를 빈속으로 만들지 말자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두 번째 게 더 마음에 안 나는데? 더 따뜻한데? 더 따뜻한데? 근데 여기 지금 광고에 보면 핵심 키 메시지는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완전균형 영양식이라는 말하고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부수한 맛 중요하죠 맛이 얼마나 중요한데? 맛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게 지시라고 얘기하는 건 처방식이라는 얘기인가요? 아 저 처방이 가능하다 아 처방 가능하고 건강보험도 됩니다 아 처방 없이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럼요 그럼요 급여 처방이 되면 조금 더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저런 거 이제 환자식이라고 하는데 저런 게 처음에는 병원 내에서만 이렇게 드시던 분들이 퇴원을 하고 나서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이 많이 확장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제 생긴 거예요? 저거 근데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된 건 90년대 90년대 그전에 뭐 이제 뭐 얘기 듣기로는 이제 뭐 캘러그? 이렇게 K사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미국에서는 대용으로 만들어졌었고 근데 환자식이라는 건 사실 죽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아 죽이 무슨 영양이 있다고 진짜요? 죽은 영양분이 별로 없어요 결국 다 탄수화물인 거잖아요 대부분 죽이든 미음이든 다 탄수화물인데 그 외에 이제 반찬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먹기가 이제 좀 삼킨 곤란들이 있으시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칼로리를 같이 제공하자 해서 만든 게 90년대 중반부터 요런 제품 형태라고 그리고 저거는 자기는 고기만 먹고 밥은 이만큼 먹으면서 밥만 먹고 사주라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죽보다 훨씬 그 묽은 액체로 되어 있어야 삼키는 거 말고 그렇죠 이렇게 관을 넣어서 콧줄 같은 거 넣어서 이렇게 밀어넣는 거 이렇게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위로가 우리 엘투브 피이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사기로 쏠 수 있죠 드릴게요 아니 내가 종류가 너무 많아 사실은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장모님 걸 뺏어먹는 거 같아가지고 아니 안 먹어봤어? 아 먹어볼 순 없죠 나 진짜로 이십 몇 년 만에 먹어보는데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맛있어졌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두유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약간 그리고 분유 맛도 조금 나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이거 구수한 맛은 이거는 누룽지 맛도 비슷하고 두유하고도 누룽지하고 두유를 섞어 놓은 거 같은 아 제가 분말 그 분유 맛이 난다고 한 게 누룽지 맛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맛이 있다 보니까 이 제품이 제일 많이 이제 선호도가 높은 거 같아요 구수한 맛이 스테디셀러죠 짠하다 아이용도 있어 많이 아픈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 이게 환자식이라는 게 시장에서 시장에서 분류를 하면 대표적으로 균형 영양식 이런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당뇨 환자용 제품 그리고 암 환자 영양식 그리고 신장 질환자용 식품도 있고요 소화 환자용도 있고 연화 골라 그러니까 삼킴이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너무 울고도 또 체하고 그렇거든요 살해 들리고 제품이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는 뭐라고 분류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는 법적으로는 특수 의료 용도 등 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용도 등 그런 용도 특수 용도로 먹을 수도 있고 등등등 그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입맛에 맞으면 그냥 아무나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먹으려고 먹고 있어 아 아 아 이광이 기억이 난다 잘 먹고 있다 우리 아버지 주름이 늘수록 거짓말도 아 이거 좀 슬픈 아 이거 좀 아 이거 좀 인상적인 뉴킹 이제 집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태어나셔도 잘 챙겨드셔야 해요 자르기도 귀찮고 어? 저거 이거든요 먹는 것도 귀찮고 설거지하기는 더 귀찮고 맞아요 긁어봐라 가죽이 아 이번에는 강아지가 나온다 우리 어머니 나이만 드시고 밥은 안 드신다 아이고 환자형 식품 굉장히 잘 만든 방법인데 그러네 난 예전게 더 막 받았는데 저 젊은 사람들은 저 어르신들이 실제로 저렇게 밥 안 챙겨 먹고 하는 게 아주 흔한 일이고 저게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 네 아까 그 어른 논의원이 되실수록 중요한 게 근감소 사코피니아 이게 좀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고단백이 좀 돼야 되는데 어르신이 대부분 혼자 드실 때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단수화물 나트륨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영양 칼로리 특히 고단백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되면 영양 영양뿐만 아니라 근감소를 조금 막을 수 있다 네 그런 고단백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실제로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좀 누워있진 않더라도 집에만 머무시는 어르신들 하루 3끼 식사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영양상태 되게 나쁜 분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특히 이제 만성질환이 있을수록 요구되는 열량이 높은 상태인데 기존 식사만 가지고는 오히려 좀 부족한 거죠 그러면 조금 보충하는 개념으로 이런 단백질이라든지 추가 성분들은 좀 필요한 거죠 근데 옛날에도 수술하고 나면 혹은 암환자나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 개고기 좀 들여넣어야 했냐 뭐 그 다음에 장어 네 네 네 네 네 결국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한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섭취가 탄수화물의 김치거든요 근데 사실 무언가 균형 잡힌 게 들어가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고만듯이 얘기 좀 하세요 다 먹은 거 같은데 값은 얼마예요 근데? 이거요? 비싸잖아요 좀 비쌀 거 같아 얼마면 사시겠어요? 2천 원 하나에 2천 원이면 사시겠어요 한 2천 원 하지 않을까? 일단 무조건 천 원 넘는다 일단 좀 무조건 천 원 넘는다 에이 숙취해속료가 얼만데 숙취해속료는 4천 원 5천 원 아 그러니까요 만 원짜리도 있어요 저는 3천 5백 원 정도 봅니다 이게 얼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 사이트에서는 200mm 30팩에 60... 60이래 60만 원? 6만 원인데 지금 현재 3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2천 원 원래 정가는 2천 원이네 원래는 원래 2천 원인데 어 나 맞춘 거야 아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두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인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계속 그 생각 했다니까요 계속 그 생각 했다니까요 아침에 아침에 이거 다른 것보다 이거 든든할 것 같아 200칼로리 근데 저 요즘 아침에 배땡을 사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더 칼로리 밸런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균형감 있잖아요 밑에 칼슘, 윈, 칼륨, 마그레슘 이게 미네랄하고 바이타민도 다 들었거든요 다 포함되었어요 다 포함되었어요 구리, 망강, 비타민 A, B, 비타민 B1, B2, B6, B12, 비타민 C, D, E, K, 엽산 나이마씨 팜토텐산비오틴 광고자가 보고 계시니까요 또 이제 막 장염이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거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만 먹으면 체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좀 쉬시면 다이어트가 돼요 굳이 그때까지 뭘 드시려고 아니 그때 이제 소화는 안 되니까 제 알기 밑에서 일할라면 일하고 필요하겠다 자 오늘 때거지로 모여서 네 뉴케어 광고를 분석해 봤습니다 좋은 제품이네 아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소화률 쪄